평소에 살을 빼고 싶으신데 잘 안 빠지는 부분이 많잖아요. 어떤 부분을 빼고 싶으세요? 팔뚝살이나 뱃살 같은데 잘 안 빠지니까 그 부분을 먼저 빼고 싶어요. 어떤 부위를 빼고 싶으세요? 허벅지살이요. 저는 술을 좋아하고 야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복부가 조금 빼기가 힘들고 복부 관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365일 살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여성들을 위해 특별하고 이색적인 솔루션을 직접 찾아 나섰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솔루션이 기다리고 있을지? 안녕하세요.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시원하고 쿨하게 고민을 해결해준다고 해서 고민을 해결하러 왔어요. 시원하고 쿨하게 고민을 해결해준다고요? 네. 어떤 것 때문에? 뱃살이 너무 많이 나와서 씻지도 못하고 성울도 못하잖아요. 고생하셨어요. 수술이 아닌 치료 중에서 지방을 감소시켜주는 치료로 도움이 있으세요. 원장님. 네. 지금 어떤 상담 중이세요? 네. 환자분께서 고민거리에 있으셔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그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암홀 운동해도 뱃살이 너무 안 빠져서요. 그래서 고민 끝에 상담 한번 받으러 왔어요. 냉동지방분해술에 대해 설명드리면요. 냉동지방분해술은 화면에도 보시면 피부에... 여성분의 고민은 열심히 운동을 해도 빠지지 않는 살 때문이었는데... 어이? 그러고 보니 냉동지방분해술? 그건 뭐지? 원장님. 잠깐 들어보니까 냉동지방분해술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뭐예요? 냉동지방분해술은 지방의 특정한 차가운 온도에 노출을 시키면 지방이 선택적으로 파괴되는 원리를 이용한 시술인데요. 이때 피부나 혈관이나 신경 등 다른 조직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고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복귀가 편한 안전한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술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환자분들 보통 평소에 고민이었던 부위들, 살이 잘 안 빠지는 부위들을 말씀을 하시면 그 부위의 효과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부위를 디자인을 하고 지방을 얼려주는 장비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한 부위당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현자분들이 편한 상태에서 앉아계시거나 누워계시거나 이런 상태로 시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와 독특하다. 시술을 안거나 누워서 편안하게 받는다고? 원장님 원장님 그럼 볼록 튀어나온 제 술배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원장님 이렇게 시술을 받을 때마다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시술 후에는 한 일주일 정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최대의 효과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보실 수 있고요. 지방층의 25% 정도의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방층의 25% 감소 효과와 함께 잘 빠지지 않는 지방세포를 통제된 냉각기법을 사용하여 선택적으로 결정화시키고 결정화된 지방세포는 서서히 사멸하여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은 물론 빠른 일상생활의 복귀 또한 가능하다고 하는데 홀쭉해질 복부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잠시만요. 이렇게 오늘 상담도 받아보시고 시술도 받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상담으로 왔다가 시술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아프지도 않고 일상생활에 지향도 없다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무조건 굶는다든지 함부로 약을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와 세계적으로 상담을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고 여기에 적절한 시기랑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최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술 없이 바디라인을 완벽히 잡아주는 기술로 나를 괴롭히던 살들과 시원하고 쿨하게 유별하세요.